두 번째는 코로나19와 1차 의료의 미래라는 주제로 임종한 한국 1차 보건의료 학회장인데 현재 인하의대 학장과 보건대학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보건의료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상당히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1차 의료에 초점을 두고 1차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의 위기가 지금 4차 여행을 막고 있어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이것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 부분인데요. 초기에 한국에서의 대처 자체가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그렇지만 K-의료는 성공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어서 감염대응에 나설 수 있는 감염 전문인력, 공공의료병원은 태부적인 상태고요. 전체 치명률은 낮지만 성연령을 보정해서 표준화 치명률을 구하면 치명률은 유럽과 미국과 다른 나라 마찬가지도 비슷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료 비용은 올라가는데 또 1차 의료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에 노출된 분들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상황에 있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 부분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게 되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성질환을 갖고 3가지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만도 44.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코 모비드티가 부르고 최약 플로이티가 나타나고요. 또 장애가 나타나고 디서빌리티가 나타나는 것이 노인계의 특성이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고령화되는데 사실 이런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노인 빈곤 가구가 양상이 되고 있는 상태의 부분이고요. 그 빈곤율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다른 나라는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40% 정도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어서 빈곤한 노인 가구가 급증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료 문제를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료 체계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건강과 관련된 의료 숙과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비교해서 숙과의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교해 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정도의 숙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건강보험에서의 숙과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저숙과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환자를 많이 보는 방향으로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16회가 넘어서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의사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자꾸 방문을 하고 또는 약 처방을 받거나 검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과 같은 경영구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내에서 적절하게 만성질환이 제대로 잘 관리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율압의 조절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조절률이 지금 50% 미만 분이고 당뇨 조절률 같은 경우는 더 낮아서 26.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당뇨인지도 뭐라고 또 당뇨가 쭉 노출되어지면서 합병증이 생겨서 일부 욕창이 생기는 경우 같은 경우가 잦아지거나 또는 그 상처 부분들이 혈관까지 파고들어서 나중에 폐혈증으로 발전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당뇨의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거나 또는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뇨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뇨로 인한 병원 입원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의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는 것들은 상징적으로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 국민에서 한 3% 정도 그러니까 한 149만 정도가 되는 의료급여 환자가 있는데 매년 의료급여 비용이 증가돼서 평균 증가율이 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의 의료급여가 오면 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 수준은 굉장히 열악해서 안 좋은 중요한 지표로 인식될 수 있는 욕창의 발생 비율이 유리할 수 높다거나 또는 동반된 만성질환들이 많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의료급여 환자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의료급여의 건강 수준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정리하다 보면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의료비 상승 부분이 8.7%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GDP 중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이제는 한 8% 정도에 이르러서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그렇지만은 일처료에서의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지 않고 만성질환의 관리수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서 고령인구의 비율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의료체계는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불평등 구조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 상태고 질병은 제대로 관리 예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의료비 상승 수준을 보이는 상태인 거니까 결국에서는 요약한다고 오게 되면은 저효율 고비용의 의료 시스템의 구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지속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듯이 의료 시스템으로는 마찬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의료 위기에 따라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고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악순환을 나타내는 굉장히 특징적인 슬라이드 부분인데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틀 내에서 이런 행위병 숙가에서 의료 기능이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들의 행위의 양은 증가되고 이것 자체가 보면은 전체 의료비용은 증가되어지는데 의사와 환자와의 소통의 양은 하락하고 소통의 질은 떨어지고 또 의사에 대한 불신은 증가되고 이용자의 만족도나 신뢰도는 또 약화되어지는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시스템 펠리오가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존의 구조 속에서는 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부분이니까 지금의 외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만 각보선은 지금에 있는 보건의료 위기에 대한 적당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1차 의료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취약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 서비스만 가지고는 좋은 성과 그러니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 서비스 플러스 건강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 사회적인 서비스, 돌봄, 주거 영향들과 연계하는 서비스가 같이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1차 의료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1차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들이 연계되어서 나타나는 인티그레이팅 케어, 결국에서는 통합 돌봄과 같은 연계된 서비스, 통합된 서비스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이 악화되어지는 것, 또 새로운 질병 발생이 느는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중심 해결적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죠. 어떤 경우에서는 방문을 해서 방문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른 의료 서비스와 또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 서비스에 연계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건강 모니터링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지역사회의 통합 서비스를 가르쳐주는 것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사회에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왕진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언급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치의 진행하면서 왕진 직접 가서 장애인들이 생활 여건의 어떤 일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사와 환자가 직접적인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전화도 있고 또는 다른 부분, ICT 같은 부분에 대한 앱이나 이런 또 건강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해수 기득이 일체로에도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시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이러한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가치 기반의 의료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행위부 숙가라고 하는 굉장히 고정적인 형태의 부분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 위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적합치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료기관이 위기 대응 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전의 질병 예방이라든가 돌봄과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의료비에 대한 지율 체결을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에 형성되어 있는 책임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PPS, 또 ACO라고 얘기하는데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행위별 숙가 구조는 점점 줄어나가고 물론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치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의료기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이 의미래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발제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좀 강조를 드리고 마무리 쪽 부분인데요.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구조가 마련되는 것들이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의 수령 구조가 그렇게 보면 필요한 지역사회의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령 구조를 가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 지금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케어를 가능케 하는 제너럴리스트, GP가 배출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에 있는 교육환경 보게 되면 전공의 수령 과정 중에 도련 사명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조건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이나대 전공이 수련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련 구조에 만족한다고 하는 비율은 15% 정도에 불과했고요. 공감하는 부분들이 교육 수련 부분에서의 공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공공적인 형태의 교육 훈련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다 그런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 수련에 필요한 공적인 기금을 조성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 무려 90% 정도에 이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용하면 지금에 있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8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 수련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하자.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행위별 숙가 대신에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래에서 적극적으로도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종환 교수께서는 우리나라가 저효율 고비용 의료 시스템으로 의료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위기 대항에 취약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기반 지불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고 그 전제조건으로 또한 교육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굉장히 큰 화두를 제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